증시에서 성공적으로 시점을 선택하는 사람은 시장의 일반적 분위기를 거스를 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흥겨워하기로 의견일치가 된 시장에 너무 높은 대가를 지불한다. 투자를 하는 것은 경제 상황이 아니라 투자자 그 자체다. 불확실성은 사실상 장기적 가치 투자자의 친구다. 워렌버핏, 장기 투자자로서 우리는 95%의 경제 성장기를 위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지 예측 불가능한 5%의 경기 후퇴기를 위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지는 않는다. 빌 밀러, 사람들은 누구나 주식으로 돈을 벌 지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모두가 그만한 담력을 갖고 있진 않다. 여러분이 패닉에 빠져 모든 것을 팔아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주식과 뮤추얼펀드 모두에 손대지 말아야 한다. 피터 린치, 투자에 있어서 가장 대가가 비싼 세 마디는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말이다. 존 템플턴경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투자의 전설 앤서니 볼턴입니다. 앤서니 볼턴은 더 타임즈가 선정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자 10명 가운데 1명으로 선정될 정도로 훌륭한 투자자입니다. 앤서니 볼턴은 28년간 연평균 19.5%, 누적 1만 4,800% 수익률을 올렸다는 사실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무엇보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시장 수익률을 한 번도 믿돈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반등하다가 다시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생각보다 더 높게 오래 유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하락하고 있는데요. 과연 시장의 바닥이 어딘지 이미 바닥을 지났는지 아니면 경기 침체가 오면 또다시 시장이 폭락할지 너무나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최고의 매매 타이밍을 잡는 법에서 증시에서 성공적으로 시점을 선택하는 사람은 시장의 일반적 분위기를 거스를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바닥과 꼭지를 정확히 아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여러가지 조건들을 검토해보면 어느 정도 대략적 기간은 예측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책의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에는 저자가 30년간 배운 정수를 담았다고 합니다. 이 책은 총 3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파트 1은 전설적 투자자의 원칙과 실전, 파트 2는 전설적 투자자의 비밀노트, 파트 3은 전설적 투자자가 밝히는 투자의 진실과 교훈입니다. 모든 부분이 투자에 너무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1. 최고의 매매 타이밍을 잡는 법, 2. 좋은 기업, 나쁜 기업을 구별하는 법, 3. 투자가 잘 안될 때 극복하는 법, 4. 훌륭한 투자자의 12가지 조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투자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내용을 다룬 것 같은데요. 정말 중요한 투자자의 자질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정하였습니다. 자신이 훌륭한 투자자가 되어 과연 투자에 성공하여 돈을 벌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최고의 매매 타이밍을 잡는 법 화랑기의 시장이란 우려감의 벽을 타고 오르는 것과 같다. 즉 밑바닥에선 모든 문제점이 알려지고 광범위한 의견일지까지 이뤄졌는데 차츰 시장이 회복되어 감에 따라 그 문제점들이 투자자의 눈앞에서 조금씩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다. 그 좋은 애가 최근 몇 년간 펼쳐진 담배 관련 주의 엄청난 시세 분출이다. 이런 기업들은 대단히 보수적이고도 예측 가능한 수익주의를 나타내고 있었음에도 밸류에이션이 매우 낮게 형성되어 있었다. 투자자가 소송의 조짐을 걱정한 데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흡연이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2007년 말에 이런 문제들은 모두 잊혀졌다. 하지만 흡연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투자자들이 기억해낼 때 이런 주식들은 어떤 단계에서 다시 한번 하락장을 맞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보다 더 장기적인 앞날까지 내다본다면 서구 사회나 심지어 신흥시장에서조차도 흡연과 관련된 환경이 나빠져갈 가능성이 크다. 상승장은 흠집을 덮는 반면 하락장은 이를 언제나 드러낸다는 걸 기억하라. 그러나 흠집이 언제나 거기 남아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는 마치 한쪽 면에서 바라보면 웃는 얼굴로 보이지만 다른 쪽 면에서 보면 심술궂은 얼굴이 보이는 그림과도 같다. 이런 변화는 그림 그 자체에서가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서 나온다. 주식 시장이란 현재 시점에서 미래의 가치를 뛰어나게 나타내어 보여주는 곳이다. 이 점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시장은 6에서 12개월 가량의 시간을 두고 투자자 전체가 실제 시장에서 일어나리라고 예측하는 대로 움직인다. 그러나 내 경험에 따르면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기란 대단히 어려운데다가 일관되게 예측하기란 더더욱 어렵다. 내가 조언하고 싶은 것은 나 이전에도 많은 이들이 말했듯 일반적으로 시장을 예측하거나 매수매도 시점을 선택하려는 노력은 하지 말라는 것이다. 시장이 상승세일 때 낙관주의자가 되고 하락세일 때 비관주의자가 되는 것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경향이다. 우리를 둘러싼 뉴스의 환경이 그렇기 때문이다. 주가가 꼭지점까지 치솟았을 때 시장의 미래에 대한 설득력 있는 장밋빛 주장이 만연하며 반대로 주가가 바닥일 때 비관적 주장이 넘쳐나곤 한다. 또한 우리 대부분은 낙관주의 혹은 비관주의적 편향을 타고나게 마련이다. 따라서 낙관주의자 타고난 상승 논자들은 매도보다는 매수를 비관주의자 타고난 하락 논자들은 매수보다는 매도를 선호하게 된다.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매수와 매도의 시점을 선택하려면 시장 일반의 분위기를 거스를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도 알아야 한다. 어떤 추세가 지속되리라는 믿음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수록 그렇게 될 확률은 낮아진다. 프로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봤을 때 시장에서 매수와 매도의 시점을 선택하는데 상당히 좋지 않은 성적을 내고 있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대다수가 정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시장은 결국 다수를 틀리게 만드는 방향으로 움직이곤 한다. 한 발짝 더 나아가 나는 투자자들이 시장의 꼭지점과 바닥을 간파 내기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이 두 지점 사이에서의 상황이 보다 극단적이거나 이례적이 되었으리라고 믿는다. 누구나 쉽게 알아낼 수 있다면 터닝 포인트는 오지 않을 것이다. 시점 선택으로 주식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강세장이 생각보다 오래 지속된다는 일반적인 조언을 들려주고 싶다. 또한 강력한 상승장이 상당 기간 지속된 뒤에 새로운 약세장이 진짜로 펼쳐지기 전에는 몇 차례의 가짜 하락 시도가 일어난다는 것. 이런 몇 차례의 시도는 상승장에 내재된 모멘텀을 죽이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장기적 트렌드는 상승이며 따라서 낙관적 편향을 갖는 편이 현명하다는 점을 기억하라. 상승장에서 몇 차례의 호시절을 놓치고 나면 우리의 수익률은 현저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시장의 바닥과 꼭지 시장은 꼭지점에서 역 V자를 그리기보다는 바닥에서 V자를 그리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 시장이 최후의 추락을 한 뒤 가파른 회복이 이어지면서 새로운 상승 추세가 시작되는 때다. 보통 시장, 더욱 흔하게는 특정 주식이나 업종은 분출형 꼭지점을 갖는다. 즉 주가가 급상승하는 기간을 거쳐 하루 만에 크게 떨어져 내리는 것이다. 이는 보통 경고신호다. 꼭지점에서는 더는 좋은 뉴스가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더욱 좋은 뉴스가 나오지 않는다. 바닥에서는 정확히 그 반대다. 하지만 상승장을 하락장으로 반전시키는 총매를 알아내기란 매우 어렵다. 하락장이 상승장으로 반전할 때도 마찬가지다. 내가 경험한 두 번의 하락장에서 중동의 전원으로 인해 시장이 바닥을 쳤던 경우는 애외적이었다. 당시 시장은 이미 상당 기간 하락을 거듭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동전쟁 또는 침략이 발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시장은 계속 하락했는데 한 번은 전쟁 발발 직후까지 또 한 번은 전쟁 발발 바로 직전까지 떨어져 내렸다. 즉 개별 주식이나 시장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리라는 추측이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을 때 주가는 사건의 발생이 아니라 사건의 측, 즉 그 자체로 인해 가장 크게 움직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총매를 미리 알아볼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 갑작스런 사건은 의견을 구체화 시켜주지만 서서히 일어나는 변화는 그렇지 않다. 시장의 바닥에서는 불확실하고 걱정스러운 일반적 환경이 펼쳐질 것이다. 나는 때때로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한다. 여러분이 시면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금융 시스템이 곧 붕괴될 것 같고 다시는 주식을 사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지만 햇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며 바로 이때가 시장이 방향 전환을 하는 때이다. 이때쯤 되면 이미 투자자의 생각 속에 나쁜 뉴스가 모두 스며들었을 것이며 팔 사람은 이미 다 팔았을 것이다. 시장은 매수자가 나타나기 때문이 아니라 매도자가 매도를 중단할 때 바닥을 치는 것이다. 여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매도자가 모두 팔았을 때가 증시 바닥이라는 것입니다. 꼭지점에서도 비슷한 과정이 나타난다. 투자자의 현금 보유를 주의깊게 살펴보라. 현금 보유 비중이 높으면 나쁜 뉴스가 이미 다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높다. 꼭지점에서 종종 실수가 일어나는 때는 주가가 첫 번째로 하락하는 때이다. 이때 애널리스트는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들이지만 사업은 잘 돌아가고 있으며 제품 수요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만 듣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투자 의견 매수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6에서 12개월 앞을 내다보고 있다. 만약 주가가 저점 대비 2, 3배 뛰었다면 10% 정도 떨어지는 것은 하락으로 향하는 극히 초기 단계일 뿐이다. 주식시장은 주기적으로 순환하지 영원히 솟구쳐 오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라. 오랫동안 이어진 상승장 때문에 내가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면 다른 사람들은 투자 환경이 아직도 양호해 보인다고 말한다. 내 경험에 따르면 장기간 상승 추세가 이어졌을 때가 여러분이 가장 경계해야 할 때다. 전망이 여전히 양호해 보인다고 해도 말이다. 문제는 전망이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주가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는 점이다. 시장 전망을 평가할 때 내가 특히 중점으로 보는 3가지와 고려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 감안하지 않는 한 가지는 경제 전망이다. 경제 전망은 언제나 꼭지점에서는 대단히 밝아 보이고 바닥에서는 끔찍하게 어두워 보이게 마련이다. 내 경험으로는 경제 전망은 정확한 시장 타이밍을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가 챙겨보는 3가지 가운데 하나는 상승장과 하락장의 역사적 패턴이다. 즉 상승장의 역사적 지속기간과 상승폭, 하락장의 역사적 지속기간과 하락폭을 살펴본다. 지속기간과 등락폭이 역사적 수치에 비해 길고 클 때 추세 전환의 확률이 현저히 커지게 된다. 다음으로는 투자자의 의견과 행동을 나타내는 척도를 챙겨본다. 푸트콜 비율, 전문가 견해, 시장의 폭, 주가 상승 종목 수와 하락 종목 수의 차이, 변동성, 뮤추얼 펀드 현금 모유 비중, 해지 펀드에 대한 총 노출 및 순노출 정도 등이다. 이런 척도가 극단적인 낙관주의 혹은 비관주의로 흐를 때 지표와 반대로 베팅하면 통하게 된다. 마지막으로는 주가 순자산 비율이나 인야 현금 비율 등과 같은 장기적 밸류에이션 지표를 살펴본다. 이런 지표가 정상 범위를 이탈할 때 이 역시 위험 또는 기회의 척도가 될 수 있다. 내 경험에 따르면 이 세 가지 요인이 상호확증을 보일 때 전환점이 가까워졌을 가능성이 높다. 날짜나 주, 달 등을 콕 집어내지 못해도 어느 분기쯤이 될지는 알아낼 수 있다. 즉 저자는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세 가지가 모두 다 일어날 때 시장의 타이밍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나는 거시적 전망 아래 포트폴리오의 방향과 매수 및 매도할 주식의 유형을 정한다. 예를 들어 상승장의 성숙 단계에 들어섰다고 생각되면 나는 보다 위험한 주식 및 그간 충분히 수익을 올린 주식 등을 정리하는 가지치기를 시도한다. 나는 상당 기간 점진적 지속적으로 그 방향으로 향해 나아간 뒤 추세가 바뀌었다는 믿음이 생기면 그 전략을 반대로 뒤집는다. 즉 시장의 꼭지와 바닥을 확신하고 순간적으로 팔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매수, 점진적으로 매도를 한다고 하십니다. 거시적 요인과 전략을 살펴볼 때 나는 세상에 대한 내 전망으로부터 포트폴리오 정책을 끌어내기보다는 지표들을 뒤집어서 바라보곤 한다. 즉 금리, 인플레이션, 주식 및 채권시장 수익률 등에 대한 여론의 기대치를 살펴본 뒤 나의 전망이 세간의 기대치와 어느 지점에서 달라지는지 자문해본다. 그런 후 내 전망이 다를 때만 투자한다. 이것은 미묘한 차이일지 모르지만 중요한 한 가지라고 믿고 있다. 즉 시장의 전망과 반대될 때 투자하신다고 하십니다. 또한 앞으로 이러저러한 시나리오가 펼쳐질 것이라는 강력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이를 검증하기 위해 그런 시나리오가 펼쳐질 때 궁극적으로 내가 보고 싶어하는 세상의 모습이 어떨지를 생각해본다. 그런 다음 그 모습을 현재로 되돌려 그럴싸하게 보이는지를 검토한다. 종착 지점에서 거슬러 생각하다 보면 어떤 전망이 설득력 있는 것인지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상승장을 이끌었던 똑같은 분야가 다음번 상승장을 이끄는 일은 일반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는다. 때문에 나는 1차 상품 및 광업주를 다음번 상승장 기대주에서는 제외하고 있다. 즉 저번 대세 상승 때는 팡주가 시세 상승을 이끌었잖아요. 그럼 다음번 상승장이 나올 때는 다른 주가 시장을 이끌 수도 있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몇 달 또는 몇 주를 내다보는 투자자보다는 1에서 2년의 전망치를 준비하는 프로 투자자의 기회가 더 커졌다고 확신한다. 나뭇가지나 잎에 대한 분석을 하는 사람은 많지만 나무나 숲에 대해 분석하는 사람은 적다. 이는 보다 광범위한 전망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기회가 있다는 의미다. 나는 주식 투자를 하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적어도 3년 가능하면 5년 앞을 내다보라고 강력히 권유한다. 향후 3년간 써야 할 돈은 주식시장에 넣지 마라 정 넣어야겠다면 그에 따른 위험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주식시장의 심장부에는 인간의 두 가지 기본 정서가 놓여 있는데 바로 공포와 탐욕이다. 이 위에서 투자자들을 삼켜버리는 주기적인 방향이 오랫동안 작동해왔다. 여러분이 이런 요소에서 비켜서 있을 수만 있다면 이런 것들을 알고 적절히 이용하되 거기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면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언제나 알고 있다면 성공 투자자가 되기 위한 기본을 갖춘 셈이다. 즉 여기서는 저자 자신이 최고의 매매 타이밍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투자의 대가들은 매수매도 시점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하고 가격이 가치보다 낮게 형성이 될 때면 그게 바로 매수할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자는 약간 큰 그림을 보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즉 전반적으로 시장이 상승해서 너무 과열됐을 때는 과열된 종목들을 비중을 축소를 하고 그리고 시장이 폭락을 하면 싸진 주식들이 보유 비중을 높이고 이런 식으로 시장을 역행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그 주기만 잘 마친다면 정말 좋은 투자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좋은 기업 나쁜 기업을 구별하는 법입니다. 성장하는데 많은 돈이 필요하진 기업은 특히 매력적이다. 지금 쇠락 중인 많은 것들이 회복될 것이며 지금 영예로운 많은 것들이 쇠락해 갈 것이다. 벤저민 그레이엄 우리는 바보라도 경영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 언젠가 바보가 경영자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워렌 버핏 기업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 주식을 볼 때 나는 항상 투자하고 있는 기업을 평가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얼마나 좋은 기업인가. 그 독점적 사업력은 얼마나 공고한가. 모든 기업은 평등하지 않다. 어떤 기업은 다른 기업보다 나을 수 있지만 기업 대부분이 새로운 경쟁관계,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이내 시시각각 달라진다. 찰리 먼거는 시장, 상표, 제품, 종업원, 유통채널, 사회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위치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 걸쳐 기업의 경쟁 우위를 알고 싶어했다. 그는 기업의 경쟁 우위를 해자, 즉 외부 침입에서 지켜주는 사실상의 물리적 방벽이라고 했다. 우월한 기업은 깊고 영구적인 해자를 가지고 있다. 그는 또한 장기간 대부분의 기업을 끈질기게 괴롭히는 경쟁적 파괴의 힘도 언급했다. 일반적으로 강력한 독점적 사업력을 가진 기업을 보유하면 독점적 사업력이 약한 기업을 보유했을 때보다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기업의 생존 능력은 중요하다. 때때로 나는 스스로에게 아주 간단한 질문을 던져본다. 이 기업은 10년 뒤 어떻게 되어 있을까? 오늘날보다 더 가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을까? 놀랍게도 너무 많은 기업이 만족할 만한 대답을 제공하지 못했다.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오늘날의 시장 요인과 수요를 만족시킬 수는 있겠지만 10년 후까지 똑같은 수요가 있으리라고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다른 중요한 질문도 있다. 특정한 기업이 자립할 수 있는가? 주변의 거시적 변수들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일례로 이자율이나 환율에 대단히 민감한 기업은 이에 초연할 수 있는 기업보다 손호도가 떨어진다. 일상용품 수출업자가 이 민감한 범죄에 포함된다. 나는 스스로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는 기업, 이런 거시적 요인에 지나치게 민감하지 않은 기업을 좋아한다. 하지만 물론 모든 기업은 어느 정도는 거시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된다. 나는 또한 상대적으로 단순한 기업을 좋아한다. 비즈니스 모델이 이해하기 너무 어렵다면 그런 기업은 기꺼이 스쳐 지나간다. 이해하기 쉬운 다른 기업들도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때론 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몇 가지 비율로 요약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은행을 볼 때는 주가 순자산 비율, 주가 나누기 주당 순자산, 기업 주가 순자산에 비해 저평가 또는 고평가 되었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수치와 자기자본 이익률, 순이익 나누기 자기자본, 기업이 주주로부터 조달한 자기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다. 내가 정말 중요한 특징으로 간주하는 것은 기업이 중기적으로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나는 현금을 창출하는 기업이 현금을 소모하는 기업보다 우월하다고 믿는다. 이러한 점 때문에 내가 운영하는 포트폴리오는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 업종에 편향되어 있다. 성장하는데 많은 자본이 필요하지 않은 기업은 특히 매력적이다. 현금 흐름 투자 수익률, 연간 세전 현금 흐름 나누기 총 투자연금, 투자한 현금 총액 대비 한 해 벌어들이는 현금을 측정하는 현금 흐름 투자 수익률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매력도를 측정하는 궁극적 수단이다. 같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투자 고수분들은 항상 이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10% 이상의 복리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기업은 극히 드물다. 평균으로의 회기는 자본주의 자명한 이치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매출 성장, 자본 수익률 등 성과 평가에 사용된 재무 관련 통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평균으로 회기했다. 이런 평균 회기는 밸류에이션에서도 때에 따라 경영자의 능력에도 적용된다. 그래서 50%씩 계속 성장하는 게 엄청나게 힘든 일이라고 하고요. 적정 성장률은 20에서 30%면 정말 성장을 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3. 투자가 잘 안될 때 극복하는 법. 잊지 않는 다른 무언가를 시도하지 마라.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어제 했어야 할 일을 오늘 하고 싶어한다. 토런스 H. 서머즈. 즉 우리가 투자가 잘 안될 때가 정말 많잖아요. 그때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펀드 매니저가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은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환경이라고 생각해왔다. 즉 자기 실적을 시시대때 보면 안된다고 합니다. 상황을 통제하고 추세를 역전시키는데 필요한 몇 가지 일반적인 조언을 하고자 한다. 다음은 고려해 보아야 할 몇 가지 충고들이다. 1. 여러분의 전망을 지나치게 고집하지 말되 확신을 완전히 잃어서도 안된다. 확신의 수준을 50% 정도로 유지하는 게 이상적이다. 확신을 유지하되 유연성을 견지하라. 2. 전망에 집착하여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지 마라. 스스로에게 항상 비상구를 열어두라. 3. 무엇이 잘못됐는지 말해주는 다른 사람의 충고를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들어라. 4.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점이 무엇인지 동료에게 의견을 구하라. 여러분은 비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4. 타인의 관점에 대해 개방된 자세를 취해야 한다. 여러분이 보유한 주요 지분에 대한 견해와 어긋나는 의견이 있을 경우에 특히 그렇다. 특정 주식에 대해서는 내가 완벽한 전문가이며 다른 누구의 견해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들이 틀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보라. 여러분의 투자가 잘못되어 보이는 부분이 무엇인지, 왜 투자가 성공하지 못했는지 알아야 한다. 5. 우리의 전망이 세간의 여론과 완전히 일치하는지 점검하라. 만약 그렇다면 위험이 더 커진다. 6. 원칙을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이 믿지 않는 다른 무언가를 시도하지 마라. 7. 종이 위에 여러분의 초창기 포트폴리오를 적어보라. 그것이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현재의 포트폴리오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라. 8. 지난 6에서 12개월 동안 최악의 주식이었던 20가지를 뽑아 적어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설명해보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어떤 공통분모가 있는가? 여러분이 포트폴리오에 닥칠 수 있는 가격 하락 위험에 대해 좀 더 생각해보라. 9. 자기 자신의 의지로 하루하루를 보내는지 아니면 사건 등에 수동적으로 휩쓸려 다니는지 점검해보라. 여러분은 언제나 여러분이 선택한 업무나 사건의 근무 시간을 할당해야 한다. 10.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점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데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고 있는지 확인해보라. 새로운 주식을 거의 편입하지 않는 포트폴리오는 한물간 것이 되어버릴 수 있다. 11. 기술적 분석을 도입하여 자신의 견해를 교차 점검하라. 저자는 특이하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같이 보신다고 하십니다. 대부분의 대가들은 차틀은 잊어버려라 라고 하시는데 좀 이 부분이 특이했던 것 같습니다. 12. 여러분의 개별 투자 대상을 검토하는 것은 물론 포트폴리오 구성도 살펴 이것이 여러분이 확신 수준을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하라. 확신도가 가장 높은 투자 대상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는가? 포트폴리오의 꼬리 부분에 있는 자산의 특징은 무엇인가? 의도하지 않은 투자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검토하라. 13. 스스로를 방패 마귀로 둘러싸지 마라.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손을 쓸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운명론자가 되지 마라. 동료와 고객으로부터 차단되지도 마라. 14.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제 궤도에 돌아온 뒤에도 안 좋았던 때가 있었다는 점을 잊지 마라. 여러분이 물 위를 걸릴 수 있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은 그럴 수 없다. 나도 그 누구도. 자 이제 마지막 4. 훌륭한 투자자의 12가지 조건입니다. 기질이 IQ보다 더 중요하다. 여러분들도 얼마나 많은 조건에 만족하시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훌륭한 포트폴리오 운영자나 성공하는 투자자가 갖춰야 할 12가지 특성이다. 1. 혜안. 자산운용업이란 체스와 같다. 최고의 펀드매니저는 경쟁자들보다 몇 수 앞을 내다볼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은 변화의 즉각적 효과뿐만 아니다. 2차적 효과까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펀드매니저는 측면적 사고 즉 문제를 외골수로 파고들기보다는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해 보는 것에 능해야 한다. 세상에 대해 다른 각도에서 사고해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질문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2. 기질. 적합한 기질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때로 나는 이것이 IQ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적당한 지성을 갖추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필수 요소지만 알맞은 기질 없이 최고의 지성만 도드라진다면 쓸모가 없다. 훌륭한 펀드매니저는 침착해야 하며 성공과 실패를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 감정의 쉽사리 좌우되는 이는 일반적으로 펀드매니저로서는 낙제점이다. 훌륭한 펀드매니저는 겸손해야 하며 기꺼이 실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실수야말로 우리 일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다. 투자는 확률 게임이며 어느 누구도 항상 잘할 수만은 없다. 훌륭한 펀드매니저는 실수를 다룰 줄 알며 실수해서 배운다.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질문하기를 꺼리지 않는다. 또한 몰두하고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 일은 언제나 무자비할 정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며 한시도 멈춰 세워지지 않는다. 필요를 호수할 수 없는 중단 없는 레이스다. 다른 일과는 달리 프로젝트가 아니라 연속성에 기반을 둔 일이기 때문에 지구력이 중요하다. 투자는 지속적으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너무나 어려운 것 같죠? 3. 체계화 능력 훌륭한 펀드매니저는 체계화의 규제다. 뜻대로 정보가 비체계적 방식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펀드매니저는 업무와 관련된 규율을 스스로 세워나가야 한다. 이 업종에는 시작도 끝도 없으며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다. 때문에 체계가 꼭 필요하다. 이 업종에 꼭 필요한 것은 정보 소화력이다. 정보는 공식, 비공식의 대면 미팅은 물론 서류, 이메일, 음성 메일의 형태로도 주어진다.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체계가 필요하다. 나는 특정한 시간을 정해두고 특정 활동을 하고 있다. 한정된 시간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4. 분석에 대한 열정 펀드매니저는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싶어한다. 그저 결론만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거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도 궁금해한다. 모든 펀드매니저들은 지적 호기심이 넘친다. 펀드매니저는 항상 질문하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투자에서는 스스로 생각하는 일을 대체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를 위해서는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5. 디테일에 강한 제너럴리스트 훌륭한 펀드매니저는 주식시장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광범위한 기업 및 산업에 대해 합당한 양의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각각의 영역마다 폭넓고도 필요한 만큼 깊이 있는 지식이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주제가 나왔을 때 이를 빨리 따라잡아 단 몇 시간 만에 일반 투자자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출 수 있는 영역이 있어야 한다. 포괄적인 분야와 기업에 대해 합당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은 도움이 된다. 성공한 펀드매니저를 만나보면 주식시장과 관련되지 않은 화제에까지 미치는 그들이 광범위한 지식에 기쁜 인상을 받게 된다. 6. 승부욕 자산운용업은 가장 경쟁적인 분야 중 하나다. 펀드매니저는 이런 긴장도 높고 경쟁적인 환경에서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승부욕이 있어야 한다. 7. 유연한 확신 모든 펀드매니저는 자신의 전망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이는 소위 유연한 확신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증거가 바뀌면 자신의 견해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때때로 투자에는 확실성과 불확실성 사이의 간극이 대단히 좁을 때가 있다. 따라서 지나치게 강한 확신은 불리하다. 즉 항상 열린 사고를 갖고 있어야 한다. 어느 정도의 냉소주의는 필요하지만 이건 역시 지나치면 좋지 않다. 지나치게 냉소적인 사람은 매사의 결점을 찾아내기 때문에 절대로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지나치게 냉소적인 사람은 훌륭한 투자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훌륭한 펀드매니저에게 과신과 옹고집은 절대 금물이다. 마음을 바꿀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면 좋은 실적을 낼 수 없다. 예기치 않았던 일들은 늘 일어나며 이것이 투자 근거를 무력화시킬 때면 오류를 수긍하고 이에 따라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8. 기꺼이 대중과 따로가기 훌륭한 투자 운영자는 자신의 소신대로 하는 사람이다. 독창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통념에 지나치게 휘둘리지 않으며 때로 기꺼이 거기에 도전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그들은 기꺼이 대중을 거슬러 행동하며 대중의 행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대중을 따르는 데서 편안함을 느낀다. 따라서 역발상은 관례라기보다는 예외다. 나의 가장 성공한 투자 대부분은 투자 당시에는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들이었다. 이 투자가 편안하게 느껴질 때쯤엔 이미 너무 늦은 것이다. 업황 회복 및 흑자 전환 예상 기업의 경우에 특히 그렇다. 훌륭한 투자자는 남의 생각에 신경 쓰지 않는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항상 불확실한 상태에서 선택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모든 게 명확해졌다면 그때는 투자하기 늦은 때가 되는 것입니다. 9. 자기 자신을 알기 펀드 매니저는 자신을 알아야 한다.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알고 이를 보완해야 한다. 또한 훌륭한 펀드 매니저라면 자신의 기질에 걸맞은 스타일과 방법론을 찾아야 한다.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버는 방법에는 다양한 접근법이 있다. 포트폴리오 운영자는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확립하여 거기에 몰입할 수 있어야 한다. 10. 경험 존 트레인이 말한 이카루스 신드롬을 경계하라.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잠깐 반짝 성과를 낸 열성적인 젊은이를 믿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은 없다. 나는 이를 이카루스 신드롬이라고 부른다. 그는 다음번 하락 장세 때 비참하게 추락사할 것이다. 어려운 시간을 통해 단련된 운용자, 관록 있는 노병을 보고 싶다. 경험이란 값진 것이다. 마크 트웨이는 이렇게 말했다. 역사는 되풀이 되지 않지만 일정한 운율을 가지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 똑같은 패턴이 다시 발생한다. 따라서 경제 및 증시 사이클 전체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노련한 투자자라고 할 수 없다. 오늘 일어난 일을 역사적 맥락 속에 놓고 볼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용한 능력이다. 뿐만 아니라 훌륭한 펀드 매니저는 늘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한때 상승장에서 돈을 벌었다고 그 사람이 훌륭한 투자자가 아니고 하락장세 때 어떻게 하락장을 견디놔도 봐야 되고 또다시 상승장에서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봐야 된다고 합니다. 즉, 큰 상승과 하락 사이클을 거친 사람이 투자 수익이 좋다면 좀 믿을만한 사람이고 이것을 여러 번 겪은 사람만이 진정한 투자자라고 합니다. 11. 정직. 정직이란 필수적이다. 12. 상식. 마지막 자질은 너무 뻔한 것이어서 이 목록에 올라간다는 자체가 놀라울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며 때로 가소평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투자의 세계에서 뭔가 새롭거나 이례적인 것과 마주치면 나는 항상 최초의 원칙으로 되돌아간다. 이것이 사례에 맞는가? 이런 질문은 놀라울 정도로 자주 내가 나중에 후회할 일을 하지 않도록 막아주었다. 너무 좋아서 진짜같지 않은 일은 흔히 진짜가 아니다. 기업가의 미팅에서 특정 제품에 대해 왜 이런 수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거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오면 그것은 경고신호다. 많은 투자자들이 쉽게 갈 수 있는 지름길을 찾는다. 하지만 스스로 사고하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 훌륭한 펀드매니저의 학문적 배경은 다양하다. 이 업종에 더욱 적합한 단 하나의 자격요건은 없다고 보며 훌륭한 펀드매니저라면 양적, 질적 특성을 모두 갖춰야 한다.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성과를 판단할 때 3년 이내의 짧은 기간에 대해서는 행운과 구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능숙한 펀드매니저에게는 확률이 자기 편이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즉 성과 판단도 1년마다 하는 게 아니라 큰 사이클을 돈 다음에 성과를 판단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초심자의 행운 때문에 처음 투자할 때 이익을 냈다고 자신이 투자에 소질이 있다고 오해를 하면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투자의 전설 앤서니 볼턴의 책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훌륭한 투자자의 조건 가운데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한참 모자란 것 같은데요. 투자에 성공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대가들은 자신이 투자에 많은 시간을 쏘을 자신이 없으면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10년 내에 쓰지 않을 돈으로 성장이 유지되고 돈을 잘 버는 기업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투자의 성공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투자를 지속해 가려고 합니다. 저자의 말대로 주식시장은 우상향하는 시기가 훨씬 많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면 언젠가는 투자에 성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들도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제가 소개하지 않은 내용도 많은데 정말 좋은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기회가 되신다면 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